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세베리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산세베리아는 백악과의 관엽식물로 형태가 특이하고 오래 사는 관엽식물 중 하나예요. 이 산세베리아는 밤에 숨구멍을 열고 호흡을 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와 독성은 흡수하고 산소와 음이온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운 식물입니다. 산세베리아는 건조와 병충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관리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산세베리아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길게 자라는 로렌티, 달빛 산세베리아라고 불리우는 문샤인, 원통으로 선인장처럼 생긴 스투키 등이 있어요. 산세베리아는 고온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가장 잘 자라고 겨울에는 10도 이상으로 유지해주세요. 3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산세베리아는 과습을 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고요. 물을 줄 때는 중심부가 아닌 식물 주변의 흙 쪽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조금 건조한 상태로 키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는 물을 좀 더 자주 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공기 정해에도 좋고 플랜테리아기에도 좋은 산세베리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키우기 쉬운 산세베리아 한 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키우기 쉬운 산세베리아 키우기 쉬운 산세베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